음악 한국기후공학과는 기후공학에 관한 기본 논리와 산업현장 맞추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중공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토대로 하고 급격히 성장하는 항공기 및 부품의 설계와 제작 분야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는 드론 동아리, RC 항공기 동아리 등의 다양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교수님들은 1개 이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1개 이상 동아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들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과제에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체 실무 역량을 사 취업과 연구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고향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기반 융합기술을 기초로 하는 항공기호학과정, 창의적 항공기호공학 전문인 양성을 위한 설계기술융합교육, 산업체 수요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개발 및 부품 설계 생산, 기계,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 각 산업체의 설계 및 생산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1학년 때는 물리에 대한 이론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설계 프로그램인 CAD를 숙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사역학인 재료역학, 연력학, 유치역학, 동력학을 기본으로 한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설계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저희 학교는 시설이 좋은 생활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기마다 설문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배려해준 CMP 활동 시간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 교수와 학생 간에 밀착된 개개인 학생에 대한 개인 상담과 학업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을 존경하고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신뢰하면서 학교 생활을 뜻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대다 보니 남학생이 많아서 분위기가 많이 무거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각종 체육행사로 같이 땀 흘리면서 친한 형, 누나, 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활동 상황으로는 뒤에 보시는 3D 프린터를 통해 소형 드론을 제작하는 자체 동아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희 중원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는 항공뿐만 아니라 기계와 관련된 여러 분야로도 취업의 폭이 다양합니다. 좋은 교수님과 좋은 학과 사람들, 그리고 높은 취업률을 통해 수험생분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실 텐데 끝까지 파이팅하시고 내년에 꼭 만나요. 저희 중원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교수들은 산업체 경영이 많은 유능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학생들과 혼인일체가 되어 항공기계공학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움에서 연구하는 학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중원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수험생 여러분의 일을 위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